안녕하세요. 정종택입니다. 오늘 주식헌터 38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차차조정된 수익률 리뷰하는 자료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섹터는 지난번 우주항공 쪽 섹터 종목 행크와 에어스페이스라든지 인텔리안테크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그와 좀 비슷한 계통의 산업군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온 섹터는 방산이고요. 아무래도 전쟁 관련된 물자를 만드는 회사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물론 항상 황금주도 두 종목을 준비해 오고 있는데요. 한 개의 종목은 이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미 작년 한 해치 실적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고요. 또 다른 한 개의 기업은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 드렸던 실적에 대한 패턴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기별로 좀 쪼개서 보게 된다면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했던 기업이 어느 순간 흑자 전환을 하고요. 흑자 전환한 기업이 전분기 대비해서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모습들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그리고 열심히 관찰을 계속적으로 트래킹하셔야 되는데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기업을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기업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방산 섹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브리핑 좀 드려보자면 국내 방위산업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연평균 6%씩 성장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상 추이는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정부 재정 대비해서 감소세 이기는 하나 밑에 주석 단 것처럼 절대적인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에 관한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생각외로 지금 계속적으로 오랜 기간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 선진국들은 이 방산 쪽 관련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방위 예산 국방에 대한 예산을 높여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사실 오버랩 되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섹터인데 임플란트 섹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게 뭔가요? 결국에는 가성비입니다.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는 부분인데 결국 방산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훌륭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그런 대형주 하나에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은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좀 미드스모크의 명역 쪽에서 좀 작지만 강한 기업들 두 개 기업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 기업 소개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서 본 강의로 좀 넘어갈 텐데요. 채널 추가해 두시면 좀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장 전에 제가 장 전에 브리핑 자료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흐림이라든지 유가, 환율 이런 부분들 좀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동향들도 같이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장 전에 시장 주요한 체크 포인트들 짚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결국에는 지수보다는 저는 항상 종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고 실적 좋은 기업들을 찾아 나가신다고 한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분명 좋은 성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채널 추가해 두시면 양질에 좀 좋은 투자 컨텐츠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종목코드 005870, 슈니드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가져왔고요. 발체를 좀 해봤는데 하나 시스템 홈페이지에 있는 화면입니다. 근데 이제 차세대 군 종합 전술 정보 통신 체계 꽤나 어렵습니다. 다만 이 슈니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통신 체계에 대한 국방 섹터에서 방위 쪽에 대해서 굉장한 스페셜 라이즈가 돼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술이라는 건 저도 물론 군필자이긴 하지만 감시, 정찰, 지휘, 통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전술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프라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전술로 돼서 통신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슈니드가 거의 독보적인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발체를 좀 해왔던 게 주요 매출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회사의 전체 매출액, 작년 감사 보고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전체 매출액에서 75% 방위산업청입니다. 방위산업청입니다. 방위산업청이라는 건 우리나라 국경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회사 거기에 납품을 좀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방비가 계속 중액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동사도 그 부분에 대한 낙수 효과를 누리면서 실적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스와 연결로 재무제표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디펜스도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제조회사, 방산회사도 되는 보잉이라는 회사의 13%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보잉이라는 회사에 납품을 한다는 건 사실 다르게 생각해서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슈니드라는 기업에 매출을 가져가고 있다, 매출을 주고 있다. 이 뜻은 슈니드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분명 뛰어나다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슈니드라는 실적이 안 나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드론 테마주로 엮여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재료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실적까지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밑에 제가 주석단을 달아놨는데요. 보잉은 동사의 2대 최대 주주입니다. 이 회사의 12% 정도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보잉과 동사는 되게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셨을 때는 앞으로 이 회사가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갖춰 나간다고 한다면 보잉이라는 회사에서는 계속 물량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 두 개의 사는 충분히 시너지를 나면서 어떤 보잉의 물량을 가져와서 슈니드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매출액 대비해서 2배 넘는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아무래도 중후장비 쪽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 쪽도 중요하고요. 방산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 수주가 쌓여있다는 건 한 번의 매출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급 계약 공시를 보실 때는 꼭 이렇게 더 정밀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5년 동안 500억 정도에 대한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1년에 100억 정도의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회사는 앞으로 지금 이 쌓여있는 4,300억의 수주 잔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출을 계속적으로 이연시켜서 나눠서 1활로 인식할 겁니다. 월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이 통신 장비 쪽 관련해서는 와이파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빚을 통한 통신 쪽에 대한 기술력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의 국사나 부분들 이런 레퍼런스가 부각이 되면서 언제든지 주가가 다시 한 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드 스몰 캡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대형주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안전하고 탄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개인 투자분들의 어떤 물량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움직임이 무겁고요. 그만큼 주가도 많이 못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번 유동성 장세에서는 대형주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갔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변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별력이라는 건 결국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실적이에요. 대형주도 지금 실적 다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자기만의 시장에서의 색깔이 명확하고 자기 그곳에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노란톡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SNS책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럴즈 보시면 주가가 다릅니다. 지수를 그냥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힘들이 있는데 결국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제로테만의 주가가 급등할 수가 있겠지만 실적이 받쳐져야만 꾸준히 우상할 수 있다는 기업들 물론 100% 그런 기업들 자포트에 놓기에는 어렵겠죠. 적어도 한 60% 70% 정도는 그런 종목들을 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거기에 좀 올려둘 텐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노란톡에 들어오시려면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니드 기업 좀 실적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어떻게 보면 매출액, 외형 성장도 계속적으로 못했고요. 영업이익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2019년에 좀 바닥을 좀 찍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올라오는 분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년 실적이 사실 21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소폭 역성장했습니다. 굉장히 좀 플랫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겁니다. 4분기 실적의 기조가 올해 계속적으로 올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는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영업이익률도 사실 2018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5%, 6% 내에서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 4분기에 준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23년, 올해는 더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매출액보다는 제가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한 투자 척토가 되는 지표라고 얘기를 드렸으니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을 정도로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은 사실 높지는 않지만 유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좀 무게중심을 놓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120% 정도 되면 괜찮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유동 비율, 좋은 움직임, 좋은 수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 내외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100% 정도 되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120%만 넣어도 좋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유동 비율,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R 밴드와 PBR 밴드 좀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중심값보다는 좀 밑에 있다 보니까 두 개 모두 좀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성장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더더구나 저평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도 방산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적외선 영상 센서 매출의 비중이 가장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외선 검출기가 필요한 사업 영역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영화 좀 보시면 이렇게 전투, 군인이 어떤 장비를 쓰면 초록색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는 전쟁 쪽에서는 굉장히 핵심 전략 물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물론 방산 기업이기는 하나 아까 여기 밑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나로호에도 장착이 되어서 우주 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로호 발사가 곧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재료 모멘텀을 다 떠나서요. 그냥 실적이 워낙 잘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른 걸 다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보시면 작년 한 해에 30%를 이미 다 거둔했습니다. 결국 작년에 영업이익을 올해 큰 폭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1분기 첫 실적 단추를 잘 꿰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기업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K2 관련된 폴란드 수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요. K1 전차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갈수록 계속적으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방산 쪽 관련된 현대로톰이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납품이 가시화가 되고 공급이 되고 실제적으로 매출을 인식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번 1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2, 3,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주가가 미끄러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 K1 계량산업으로 인해서 기존 제품을 조금 더 성능을 좋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계력산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매출을 계속 높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국내적으로는 투자 포인트 하나가 좀 될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현궁이라는 어떤 전장 장비가 구매, 주문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을 좀 보시면 2019년에 바닥을 찍고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국내 향 매출이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해외 향 매출이 30%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해외 매출이 커지고 있고 국내 매출이 커지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외형 성장도 커지면서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다각화되고 있다는 거죠. 국내에만 한정적이라고 했을 때는 국내 시장이 부진한다고 하면 주가를 좀 발목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해외 시장에서 매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수주 금액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총액도 조금 완만하게 좀 높아지고 있고 수주 잔고도 계속적으로 좀 쌓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 매출이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수주할 기대감들까지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수주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수주 잔고도 늘어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매출액과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좀 얘기 드리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에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장비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 전날에 있었던 뉴욕 증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유가 동향들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오전 브리핑 자료들을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시장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실 지수에 투자하는 레버리지나 ETF 이런 거 아니니 다. 그렇죠? 종목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잖아요. 결국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구성해 놓느냐 이게 저는 자산을 증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웬만한 종목으로는 승부를 낼 수 없습니다. 그냥 월등해야 됩니다. 그냥 우월해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어야겠죠. 그렇죠? 이번 주에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들어갔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의 절반이 걷어냈습니다. 그런 기업들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클래시스 제가 화장품 얘기 들었을 때 클리오 마찬가지죠. VTGNP 다 잘 갔습니다. 결국 그건 뭘까요?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월등히 좋은 기업들. 그렇죠? 제가 채널 추가하면 올려놓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런 문의들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가요.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거기에 대한 해답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툴을 잘 쓰셔야 됩니다. 장기평성 좀 밑에 있어서 수급이 한 번 붙었다가 쉬고 있는 기업들.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 월등히 좋은 기업들 사셔야만이 시장을 조금 그래도 시장을 좀 상여하는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법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갔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거기 문자 내용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랑 조금 더 액티브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주에 좀 간단히 얘기 들어보면 제가 경창산업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런 기업들도 이번에 주가 흐름 좋았었거든요.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더 액티브하게 노란톡에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니까 노란톡 추가하시는 방법도 결국에는 채널 추가 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는 꼭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I3 시스템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이 너무 작은데 이 회사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그러면 절대적인 실적의 규모가 큰 회사가 주가가 잘 가나요? 몇 조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잘 가나요? 아닙니다. 결국 실적이 성장하느냐. 절대적인 실적 규모가 아니고요. 실적 성장이 얼만큼 되고 있느냐가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21년 영업이익 14억이었습니다. 근데 20년 대비해서 그렇죠? 거의 한 7, 80% 정도 올랐죠. 그렇죠? 거의 한 80% 정도 실적 성장한 것 같고요. 22년은요. 3배 가까이 실적 성장했습니다. 올해는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이상은 1분기에 실적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더더욱 큰 실적 성장을 이뤄낸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PR 밴드가 계속적으로 싸지게 되어 있겠죠. 그거는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계속 실적 성장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5년 동안 100% 매년 2배씩 성장한다는 건 이건 이런 스코어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익성 중심의 비즈니스 구조가 계속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밑에 있는 영업이익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0년, 21년에 영업이익률이 1,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2년에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무려 300% 성장했죠. 300%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영업이익률은 좋아질 것 같고요. 결국에는 외형 성장과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수익성은 훨씬 더 가미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시면 부채비율 너무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50%가 안 될 정도로 건전하다. 유보율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동기율 2018년 대비해서 낮아지긴 했지만 이 회사는 이 회사가 버는 돈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는 기업입니다. 유상증자 할 확률 낮고요. 전환사체 발행할 일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신주의수건 부사체 발행할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세 개가 왜 주가의 악재일까요? 주식수를 늘리는 거고요. 주식수를 늘린다는 건 EPS가 낮아진다는 거고요. 이 뜻은 결국 주가, PER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바로 생각이 안 들면 오셔서 채널 추가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는 너무 탄탄하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PER 밴드는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밴드선보다 거의 밑에 있기 때문에 극심한 저평가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주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의 끝나기에 앞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만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셔야만이 조금 더 제가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도 직접적으로 바로 생생하게 액티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이 끝났습니다. 1분기씩 어닝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저는 실적이 끝난 걸로 생각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모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할 겁니다. 2300여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든 기업들을 제가 엑셀로 필터를 정리를 할 거고 그런 자료들도 중지가 되면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이긴 하지만 지치지 마시고요. 좋은 실적을 찾아 나간다는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하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분명 합리적으로 좋은 승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 또한 주식시장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